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상반기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지난 연말의 전망을 깨고 좋은 흐름을 보이며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보이고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면서 최근 증시는 연초만큼 힘을 내지는 모산 모습입니다. 기업 실적 전망과 함께 주요국의 통화 정책 강향 등 다양한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최근 일단 우리 증시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좀 외국인들이 팔자스예요. 그럼에도 좀 잘 버텨주는 상황인데 최근 시장의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 금리. 그러니까 지금 장은 금융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나올 텐데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요? 네. 특정 섹터 몇 개 정도만 선방 정도를 기대하는 거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되는 섹터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지난해 연말 2200 깨졌던 게 2600선까지 왔다라는 건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바라보는 건 바로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거나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머지않아.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에 있어서의 재무 및 사업 및 재무 이런 양쪽에서의 레버리지가 되게 높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회사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버는 족족 전부 설비 투자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라도 종종 해버리고 그러면서도 공장을 끝없이 짓고 있죠. 이런 회사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기업 내에다가 돈을 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닝한다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돈을 마구마구 불태우면서 달리는 그러면서 세계시장을 먹어버리겠다. 이걸 제일 먼저 보여줬던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죠. 생각해보시면 아마존이 언제 흑자 낸 적이 있습니까? 끝도 없이 M&A하고 끝도 없이 설비 투자를 하고 끝도 없이 물류센터를 지었죠. 그런 엄청난 달려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경쟁에 말려들어가면서 선두주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누릴 수 있지만 후발주자들은 거기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출시도 제대로 못 지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마존이라고 부르고 저희들이 아마존 키즈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쿠팡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쿠팡이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돈 버는 족족 설비 투자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려면 조건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금이 굉장히 싸게 자금이 아주 아주 쉽게 조달될 수 있는 그리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질 때가 바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같은 이른바 판기업들이나 마가기업들 같은 성장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곧 어떤 시기냐 하면 성장주들의 강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스닥 시장이 35% 폭락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이유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레버리지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돈을 빌려 투자하시던 분들이 차례대로 청산되고 그리고 돈 나가서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재무구조를 다들 찾아보거든요. 너 괜찮냐? 너 이제 이 불황에서 나 견딜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다우지수를 비롯한 돈을 현금을 빵빵히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돈을 이자로 굴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작년은 다우지수가 좋았다면 올해는 다우지수는 별 볼일이 없는데 나스닥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달려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2차전지랑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올해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결국 올해 금리가 연초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리가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다. 안정세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약간 미국 연준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아니야 라는 분위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스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린 다 아는 첫 번째 요인은 물가,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할 그런 고민 정도까지 와 있죠. 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선행지표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거기다가 노동시장 봤더니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 고용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동결은 해도 되는데 굳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나오는 저희는 결국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 즉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에 겪었던 것 같이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발생했다가 그거 폭락한 다음 은행들 연수에 부도나는 걸 다 봤단 말입니다. 또 2000년에는 정부 통신거품 당시 나스닥 100지수 PER이 100배까지 갔다가 금리 6.5%까지 올리면서 나스닥 지수 85% 빠졌잖아요. 1300포인트 갔죠. 5000에서 1300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격한 자산가격의 폭락들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을 미쳤던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주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좀 완화되고 부동산도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괜찮은데 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그러냐. 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인상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0.4에서 1.0으로 상향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뭘 뜻하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다가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연준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게임 중이다. 부동산 시장 좀 진정되고 나스닥 시장 좀 진정되면 인플레이션을 또 주목하는 발언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금리 인상, 특히 7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높아진 건 결국 최근 달려가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붐. 이게 또 혹시 버블을 만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는 인상될 것 같다. 이달에. 이달에는 인상될 것 같다. 그런데 원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변수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걸 저희들은 물가 선행 변수인데 그 물가 선행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두 가지가 하나는 생산자 물가. 그럼 당연한 거죠. 생산자 물가가 감소하는 것. 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검정색 선, 진한 파란색 선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건 그 뒤에 항상 인플레이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빨간 선인데 저게 바로 뭐냐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 가격이 계속 올라요. 여름에 너무 비싸다 싶은데 콩값이 국제 콩값이 내리고 있다면 오르는 속도가 이제 둔화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소비자 물가에 앞서서 움직여주는 그런 경제 변수들을 종합해 만든 게 저 빨간 선.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파란 선. 저 둘을 함께 쳐다보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올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쩌면 2% 밑으로도 내려가겠고 우리는 1%. 한국 소비자 물가는 최근에 2.7까지 떨어졌지만 아마 저는 추석 전후에서는 2%도 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저 그림에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인플레를 핑계로 대는 건 그냥 과거의 관성. 그동안 인플레가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명분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 위험이 심각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내려와서 정부는 좀 앞으로 이렇게 추세적인 안정을 힘을 싣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거든요. 왜 이렇게 좀 결이 다른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한국은행 총재님이 작년에 임명되신 다음에 작년 8월 잭슨홀, 그러니까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잭슨홀에 가셨어요. 가셔서 아주 역사의 남을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한국은행은 정치 권력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한은 총재님이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렇게 결이 통하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분은 시장을 아는 분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PF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만에 하나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게 또 그 금리 인상의 폭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0.25가 아니라 0.5%를 만약에 인상한다. 0.7%를 인상해서 주식시장 나 박살내려고 했어. 아니,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0.25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이터로 더 나가서 자산시장에 인플레도 나는 참을 수 없어라고 만에 하나 연준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걸 그냥 나 몰라라 우리 경제 나쁘니까 인하해요. 못하거든요. 왜? 외환시장 충격이 걱정되니까. 우리나라 환율 100원 올라가면 물가 1%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해외 충격이 약한 나라인데 미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들이 남아있는 중인데 우리 먼저 인하한다. 이건 지금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도비시하다. 쉽게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숨을 좀 내면서 10월 정도 되면 우리도 금리나 준비를 할까 말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도 혹시하게 저희들이 매파적이라고 그래서 인플렛 전혀 마음에 안 들고요. 근원 물가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서 인플렛이 피크쳤다는 주장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도 금리이나 올해 금리이나 물 건너가는 거죠. 그 정도에서의 어떤 약간의 여유 상대가 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우리 동결 좀 할게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지 미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한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규모로 그리고 금융시장은 다 개방돼 있는 외국인이 쥐고 흔들고 있는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감히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태도는 작년 10월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세금 인상하고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 감세할게요 그랬다가 두 중과 세 중 만에 수상자리 물러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쇄약증 환자예요. 어디가 사고 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연준의 금리 정책이 금리 인상이 끝나고 동결 기조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안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인상이 중단되지 않았다 그런데 먼저 인안한다.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선이 쏠려 있는 게 FOMC 의사록입니다. 지난번에 동결을 하면서 연준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그게 조만간 곧 공개가 되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건설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요. 투자, 건설. GDP를 크게 분해해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소비. 하나는 두 번째는 설비 투자. 세 번째는 건설인데 미국은 건설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폭이 커요. 소비는 좀 안정적이고. 설비 투자는 기업들 이익 보면 대충 알잖아요. 최근에 미국 기업이 이익 좀 꺾였으니까 설비 투자 안 좋지. 이 정도로 우리는 다 끝나는데 건설 투자의 변화 내용이 요새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뭐가 나오고 있냐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세들이 지난 2월을 고비로 해서 돌아서기 사이에서 2, 3, 4월 미국의 케이스 실로 주택 가격 지수가 세 달 연속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폭이 최근에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만 오른 게 아니고 미국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죠. 저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죠. 저게 우리나라의 수출 선행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데 저 빨간 선이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집값이 오르면 사람 기분이 좋아져서 돈을 펑펑 쓰고 반대로 집값이 빠지면 움츠러드는구나. 이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끝부분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세 달 연속 상승 중이다. 저건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물론 부진하죠. 부진한데 저 선행 지표. 소비의 선행 지표인 집값 상승률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꼭 경기 나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가면서 자산 시장 괜찮아? 이거 이렇게 금리 인상했는데 왜 안 꺾이냐? 우리가 뭐 좀 잘못한 거 있냐?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경제가? 좀 너무 기대가 우리한테 대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겁을 먹지 않고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러면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게 확실하죠. 그런 걸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거죠. 시장의 열기가 좀 너무 뜨거운 거 아니냐? 생각보다 경제가 좋은데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고용도 늘고 다 좋지만 자산 시장 저렇게 움직여서 소비 심리 살아나는 건 반갑지 않아. 시장이 좀 버블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만에 하나 담겨 있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이건 시나리오. 우리가 뭐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만 이런 시나리오를 들어볼 만한 정도의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다. 그리고 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게 선행하는 또 다른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게 과장됐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과장됐죠. 그래요? 제가 봐도 과장됐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나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건 저는 퍼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냐 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나빠요. 제조, 건설은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빠지면 그 뒤에 연쇄적인 하락이 나와야 돼요. 대부분 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던 물건을 산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재화를 사고 그 다음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됐어 그러면 필라테스를 끊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 간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외식을 다니는 건데 최근에 보면 차도 판매량도 그렇게 안 늘었고 스마트폰 판매량, 컴퓨터 판매량 보면 마이너스 40% 여기다 집도 잘 안 팔리고 있는데 고용이 좋아요. 이게 뭘까? 뭐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계절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람부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이민 감축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풍부한 외국인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람들부터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대규모로 몇 천만 명 해고했죠. 2천만 명 이상 해고했다가 사람 새로 뽑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암만 불황해와도 지금 자르면 안 돼. 이런 생각까지 겹쳐져 있던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미국의 건설 통계가 아까 이야기했던 논란의 건설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지금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제일 뭐랄까요? 예민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빨간선은 신축 주택 착공, 신규 주택 착공 다 좋죠. 뉴 하우징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바닥 친 것 같지 않습니까? 빨간선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월 대비 얼마 올랐냐면 25%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지금 플러스가 날아 그러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뒤늦게 움직이는 저 파란선이 뭐냐 하면 건설 투자 증가입니다. GDP 통계, 그러니까 분기 통계입니다. 저 그림을 놓고 보면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바닥을 치고 저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건설 투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 투자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기에 각종 관련되어 있는 건자재 업종부터 지금 홈디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SUV 판매 이런 게 저기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만약 올라온다면 미현준 입장에서는 자찬할 수 있죠.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루엔 잡았는데 경제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상한데 일단 모르겠고 금리 인상.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겁니다. 바로 분명히 고용이 줄어야 되고 고용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열려있는 일자리 수 잡 오프닝은 계속 늘고 고용 지표 왜 안 나빠지니? 라는 것에 대해서 됐고 일단 그런데 저렇게 고용의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의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의 신규 주택 착공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기서 발생할 고용이 엄청나니 야 이게 경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우리 혼떼나 내주자. 이럴까봐 이제 저희들이 떠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일에 실적 전망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망은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뭐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까지 지금 뭐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연준이란 게임 중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 잠깐 처음에 했던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국의 금리와 성장주 상대 강도 그림을 저는 여기서 그려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고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질 때는 파란 선. 저 성장주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다우보다 좋아요. 저 파란 선이 올라가면 다우보다 나스닥 좋아요. 파란 선 내려가면 다우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빨간 선 금리가 막 상승하다가 아무튼 지난해 연말부터 꺾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합니다. 그래도 시장 금리 잘 안 오른다고요. 왜? 인플레가 꺾였는데 무슨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도 없고 연준이 금리 인상해봐야 이거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 싼 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기업 실적 그건 됐고 일단 좋아질 텐데 뭐 어디 레버리지가 어디 있고 제일 지금 설비 투자 많이 하면서 돈 많이 쓰는데 어디야? 시장 조금만 열리면 여기서 이제 폭풍 성장하고 재고 다 떨어내면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야? 중국요. 거긴 좀 불안해. 그러면 대만, 한국, 일본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인도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배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건 넌 차이나 EM 배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좀 불안하니까. 안 돼요. 중국이 이번에 옐런 장관 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자금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적 쇼크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들어온다. 이건 우리 국내 UNS 찾아봐야 소용없고 해외 글로벌한 금리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대한 특히 미국 나서 딱 가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뒤에 탈슬라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르는 어떤 저렇게 달리는데 상대적으로 싼 거 어디 있어? 어떤 종목이 지금 저평가야? 중국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인도에 대한 매수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좀 엇갈리거든요? 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재고가 폭발적으로 쌓이고 있고요.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있고 단가도 계속 인하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의 선행지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제가 가장 유익 있게 보는 게 구리인데요. 구리가 왜냐하면 모든 전자제품에 구리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는 자체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들을 점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최근 구리값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무산되면서 되게 많이 빠졌다가 반등 정도. 그러니까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하락세가 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는 그득그득 쌓여 있고 그리고 특히 이쪽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은 1년의 생산성의 향상이 한 50%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100불이 늘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50불로 내려가요. 그러면 작년에 만든 100불짜리는 어떻게 돼요? 50불에 팔아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쌓여 있는 재고는 안타깝지만 1년, 1년 지낼수록 쓰레기가 됩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고 우리도 몇 년 전 나왔던 아이폰 예를 들어서 그때 아이폰 11이나 12 얼마나 좋았습니까만 지금 사실 리퍼비션이 뭐 이러고 팔을 때 보면 몇백불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이어팡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의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기대밖에 없는 거고 기대는 3분기에 감산이 제대로 될 거다라고 했지만 아직 쌓여 있는 재고가 줄어든 건 없는 그러니 단가도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선행지표도 좋아지는 척 하다가 다시 나빠진 그래서 미묘합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 실적은 거의 기대할 게 없고 3분기 돌아설까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이게 펀더멘탈상의 분석이 되겠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못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게 첫 번째, 이번에 금리 인하였잖아요. 0.1%였어요. 금리 인하를 이렇게밖에 질건 못한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 중인데 금리 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낸 거겠죠. 벌벌 떨면서 아마 했을 거고요. 최근에 유엔화 엄청 약세죠. 중국 입장에서 그거 되게 걱정이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지금 특히 탑백 디벨로퍼들 매출이나 수주 건수 보고 있으면 완전히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없는 대리막입니다. 저게 조 유엔인데요. 저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반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반 도망 난 거 아닙니까? 판매액이. 저렇게 되면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동 부유 이야기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2021년 3월에. 기억나시죠? 우리는 부동산의 버블을 꺼트려야 되고 특히 테크 기업들, 일부 부자들만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가는 반면 대부분의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그런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공동 부유 정책을 발표하면서 헝달을 날렸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살려주려면 그거 좀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건설사들도 살려주고 또 인프라도, 대규모 인프라도 재개하고 돈도 좀 지방 정부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을 써야 되는데 금리면 지금 내렸지. 그렇게 들리는 소식이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기사 보니까 더블 딥 함정에 빠졌다까지 나왔는데 저런 상황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동산이 버블이었죠. 인정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버블,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 한 30% 빠지니까 이렇게 부동산 PF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전부 다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우리보다 사실 저기는 지금 체감은 더 나쁠 텐데 저걸 되돌려 놓으려면 획기적인 정책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까지는 안 보이니 사람들이 기대로 좀 샀다가 셀 위엔, 셀 차이나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풀려야 우리도 또 반도체도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은 반도체 말고는 수입해 주는 게 없으니까 거기랑 뭐 우리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 우리 쇼핑 회사들 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스마트폰 팔리는 거 하나도 없는 한안영 이후에 벌써 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중국의 소비자 시장에서 거의 다 퇴출됐고 마지막 남아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는 정도인데 반도체도 중국이 우리 걸 안 사고 싶어서 저렇게 불황이 온 게 아니라 저기 경기가 나빠서 불황이 온 거니까 이제 뭐 좀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살아나겠지만 기대가 일단 상반기 바닥 기대는 죄송합니다. 물러가다 놨다. 3분기로 일단 3분기가 바닥 아니겠냐 3분기 중에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율 부분도 좀 볼게요. 요즘 엔저, 엔저가 난리인데 박사님께서는 엔저 5년 정도 보고 장기 투자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요. 일본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 엔이 너무 싸요. 어떤 통화가 싸다라는 걸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스타벅스 커피 가격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에 라떼를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한 5천 원 하는데 일본 엔으로 바꿔서 거기서 사면 4천 원 정도에 사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예를 들어서 6천 원이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미국 대비해서 한 20% 싸고 일본 엔은 미국 대비 40% 싼 거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일본을 그렇게 열심히 가서 저도 좋아하는 위스키도 많이 사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이벌 열풍인가? 싸거든요. 거기서 수입을 해서 사면 굉장히 싸다. 저 빨간 선이 저는 적정 환율 레벨이라고 보는데 저 적정 환율 레벨보다 지금 엔화 환율이 한 30%, 40% 정도 높게 형성돼 있는 거죠. 저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예,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일본의 재무성 법인 통계 실적 보면 역사상 최대 이익을 갱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홍콩 사람들이 요새 일본 부동산 산다 이야기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렇죠. 홍콩 사람들이 지금 사실 제일 많이 갔나라는 영국이고요. 영국으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난해 한 해에만 이민자 100만 명 돌파했고요. 그 정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중앙권에서 많이 갔다는 건 느끼시겠죠.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일본에 특히 맨션 동경 13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강남권 아파트 정도 되는 강남 11구 아파트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신규 판매가가, 분양가가 1989년 역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양쪽 다 좋아진 거죠. 기업 실적 좋고 부동산도 가격이 싼인데 애인화 가치는 약해요. 그래서 기업들 이익도 잘 나요. 그리고 관광객들 우리나라 올해 이대로 가다 가면 천만 명 가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사볼만하다. 거기가 믿을 수는 없지만 30년, 잃어버린 30년 보내면서 영 또 후쿠시마 방류도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약간 접어두고 글로벌 분산 투자 차원에서 우리가 언제 중국 좋아서 중국 주식 샀어요? 수익 좋아 보이니까 산 것처럼 일본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 기업들 경쟁력 개선되고 거다가 저가 매력도 있다라면 길게 보고 워렌버패스는 2020년 사서 벌써 3년 만에 저렇게 수익 났는데 왜 우린 워렌버패스 따라하면 안 되냐 이상한 슈퍼 개미들 따라하지 말고 워렌버패 따라하자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싸니까 사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서 미국이 이달의 금리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하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결. 동결. 어쩌지도 못하는. 한국 경제만 보면 이나 해야 하나 미 연준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동결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